위대한 교육자로서 어머니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무릎, 교실에서는 낙제하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아기 침대로부터 무덤까지 갑니다. 이토록 훌륭한 교사인 어머니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가족의 애인으로서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첫사랑은 어머니라고 하죠. 처음 침대는 어머니의 팔이고, 처음 주택은 어머니의 가슴이고, 어머니의 입술은 모든 아픔의 치료를 해주고, 이토록 위대한 애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예수님으로 어머니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은 인간의 처음 예비당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어머니와 함께 찬성을 부르며, 어머니로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설교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루스베트 대통령이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어도 교육 없는 국가는 결코 멸망을 미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루소가 말하기를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야 올바른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꼬라고 하는 여자가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략 문단에 데뷔를 했는데 그게 일본 신문의 연재가 되면서 천만 앵을 받은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야꼬는 1922년 4월 25일 일본 호카이도에 태어나가지고 폐결의 기로 척추 병으로 13년 동안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병으로 요양 중에 있던 소급 친구 다다시를 만나 기독교 세례를 받았고 1959년 같은 신앙을 가진 미스요와 결혼을 하여 아사히가와 시내에서 자파상을 운영하며 꾸준히 글을 써오던 1964년 아사히 신문에 1천만 행의 현상 공모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이 당선이 되어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아야꼬 남편과 자파상을 운영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한 운영 덕분에 가게의 매출은 금방 크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게는 날마다 손님이 분비었고 물건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밀려드는 손님을 맞아 아야꼬도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때문에 다른 가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구려 자신의 가게가 잘 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대신 이웃의 다른 가게들이 잘 안 되는 것이 걱정이 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아야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같은 일을 하는 이웃 가게들을 생각해서 몇 개의 물건을 사들여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사러 오면은 손님 죄송하지만은 그 물건은 저의 가게에 없습니다. 이 골목 끝에 있는 가게 가보시면 그 물건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객들을 주변 다른 가게로 보내도록 정중히 제안하는 방식으로 가게 운영 시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물론 수입이 줄어들었지만은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으로 바로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쓴 글이 바로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 됨됨으로 사느냐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어떠한 여향을 끼치나 스승 중에 스승이요 라비 중에 라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땅에 떨어진 스승의 권위를 우리만이라도 회복시켜 더 밝은 사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저녁을 잡수신 다음에 거둬서를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종종 학교나 교회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발 씻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둬서를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에게 낳았음이니라 스승이나 선생님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첫째로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 애가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 애가 아느냐 스승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은 생전의 한이 되어 자식대에 농터도 황소도 폐물도 팔아서 자식을 꼭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교육열은 세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뒤지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나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어려서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식도 알아야 하고 가정에서 가르치는 예의도 알아야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도 알아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이죠. 잠원 8장 10절에 너해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교훈을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잠원 16장 16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 것도 알아야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뭔 사람인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스승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직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군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자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특히 베도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도르가 제 발을 못 씻습니다. 그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고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니까 손과 머리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니까 베도르가 자기 발을 씻게끔 허락하시는 장면을 요한복음 13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베도르가 가로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는이라 현재 선생님들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우리 성직자들이 자기가 내기는 양떼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아이들은 무척 민감합니다. 이기옥 교수의 귀없는 엄마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의 어린 딸이 어려서 화실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엄마의 얼굴을 그렸는데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예쁘게 잘 그렸는데 그 엄마 얼굴 그림에 귀가 없더랍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 엄마가 찾아왔을 때 혜영이 어머니 직장 다니시지요? 라고 대본 알아맞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영이 엄마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는 항상 시간에 쫓기다 보니 대화할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아이들은 늘 엄마 속엔 엄마의 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더랍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절반의 입으로 그려졌는데 입을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평소 그 엄마가 너무 말이 많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죠. 또 엄마의 손을 크게 그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 엄마는 항상 아이를 잘 때린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마태봉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아는 것이 많아도 가르칠 줄 모르면 그것은 백해무효입니다. 또 백해무익이고요.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훌륭한 스승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수백 명에 달하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런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은 고작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두서를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표현하지만은 스승이 제자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장님이며 휘머거리인 헬런 켈러가 하바드 대학의 렉클럽 여대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세계는 대단한 경탄을 했습니다. 이것은 헬런 켈러의 선생님 앤 설러분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은 듣지도 못했지만은 위대한 일을 했던 헬런 켈러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가 있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속에 있는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신 설러분 선생님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의 감동을 주었던 필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가 있었다면 이렇게 내 삶을 바꿔놨던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단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다면 저 친한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헬런 켈러는 자신의 바람대로 눈을 뜨지 못했지만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이루며 자신의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평범한 사람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평생에 앤 설러분과 필럽 브룩스 목사님과 같은 제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가르쳤던 진정한 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허당한 더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영어도 모르는 저에게 사랑으로 영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미국 선생님께 나는 지금도 60년이 지났지만은 편지를 주고받고 이따금씩 조그마한 용돈을 보내드리는 지경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지대한 여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요한범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에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이라 미군부대에서 용만 배웠던 영어를 가지고 명문 학교에 유학을 갔던 저에게 끊임없이 영어 숙제를 도와주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 이제 나도 이 은혜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학교는 풍속이 저녁에 편지를 써서 남자 기숙사에서 여자 기숙사로 편지를 보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한번 썼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데 철자법도 틀리고 문법도 좀 틀리고 그래서 내 영어 선생님을 찾아갔지 선생님 이걸 내 걸어프렌드한테 한번 보내려고 하는데 편지 좀 수정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뭘 쓴 거 하니 셰익스피어가 써는 유명한 글도 있고 로버트 브라우닝 시인이 써는 유명한 시도 있고 그런 거 다 써서 그 선생님이 나더러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야 이게 셰익스피어 편지지 어디 네 편지여 이게 로버트 브라우닝 시지 어디 네 시여 다시 써오라고 그러더라고 네가 마음에 내키는 걸 그냥 써와라 당신은 어쩌면 키가 그렇게 작고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눈동자가 그렇게 또릿또릿하고 뭐 그런 거 써서 하니까 이거 잘 썼다고 이것만 고쳐라 해가지고 그걸 붙여서 그날 저녁에 붙였는데 데이트에 응한 거예요 그 영어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4년을 연애를 하고 역시 결혼을 하고 한국까지 쫓아왔죠 이건 순전히 그 영어 선생님이 내 영어를 계속 고쳐줘가지고 그 여자의 마음을 녹여놓은 거예요 옛날에 어디 전선에 가서 싸우는 장병이 매일 자기 애인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게 이제 우체부가 가서 배달을 해준 거예요 결국은 그 여자가 그 우체부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지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인생을 보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스 맥하온이라고 하는 내 영어 선생님은 숙제를 매일 내주는 거라 또 시험도 매일 봐요 그러면서 은근히 나한테 시험 잘 보게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모르는 하우스보이가 그래도 우등생으로 졸업을 맡게 해준 것은 그 영어 선생님이에요 기도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에요 지성임은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종교개혁자 마튼 루트를 찾아와서 묻기를 어느 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항상 기도하라고 설교와 공부 시간 강의의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내일부터 교실에 들어가시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한번 해보세요 마치는 영향은 엄청 클 겁니다 기도가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세 번째로 훌륭한 스승에게는 훌륭한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이지요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견손의 번호를 보여주셨습니다 아가씨든이 말하기를 종교의 제1의 요건은 겸손이고 제2의 요건도 겸손이고 제3의 요건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겸손입니다 그것도 남의 발을 씻는 것 더욱이 미운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무리가 말하기를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나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둘에게 늘 하는 얘기가 겸손해라 겸손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하라 지적 교만, 물적 교만, 미적 교만 어떠한 교만이라도 교만은 금물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에게 배운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십자가 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고독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용서를 상징하고 인내를 상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헨리아 펜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갓 결혼한 아내와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많은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회를 설립해 체계적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신약전서를 번역해서 배포했고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설립했으며 배제학당은 한국 최초로 주입식이 아닌 이해식 교육 방식을 도입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자협회에 참석하러 배를 타고 인천에서 군산 앞바다를 거쳐서 목포를 가려고 하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생존자들을 따르면 아펜살러 선교사는 충분히 배에서 구조될 수 있었는 상황이었지만 이와 학당에 다니는 학생 두 명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하고 끝까지 배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펜살러의 나이가 44세로 아직도 수많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아펜살러는 평소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가르침을 몸소 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신 스승이 있다면 감사를 잊지 말고 말보다 행동으로 번호를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원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에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쳐주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글을 깨우쳐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회사에서 천연생으로 들어갔을 때 선배가 모르는 걸 다 가르쳐준 선배도 계실 겁니다 무시하지 말고 자기가 더 커졌다고 자기가 더 높아졌다고 자기가 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가르쳐주신 그분 또 내가 죄인으로 험해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주신 예수님을 명심하면서 가정의 달, 스승의 달, 어버이 나를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그분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승의 달, 어버이 나를 기념하고 경우에 자신이 없었다고 이대로 이대는 같은 그림을 찾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사랑을 기념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